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치나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많다 요리해 볼게요. 몸에 좋은 치나물.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쫙 펴게 해주는 치나물. 오늘은 치나물을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서 맛있게 무쳐 볼 거에요. 먼저 옆에다가 물을 좀 끓여놨어요.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소금 한 숙소를 놔두고 팔팔 물이 안 끓여도 괜찮아요. 치나물도 쉽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데쳐내서 씻게요. 치나물을 너무 많이 삶아도 뭉그러지니까 가위가 푸글푸글 올라오면 그때 불을 끄셔요. 이렇게 한번 훌러덩 뒤집어 주고요. 이제 찬물에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번에 씻어주세요. 마무리 때는 이렇게 건져서 꾹 짜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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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나물은 180g 이에요. 이렇게 짜놓은 것을 툴툴 털어놔 놔두고. 청양고추 두 개를 어스더썰어주고. 대파 흰 부분도 이렇게 어스더썰어주고요. 게 된장 한 수자하고. 고추장 한 수자.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수자. 매실 원액이에요. 매실 원액 두 수자. 매실 원액이 없으시면 수자 끝으로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한 수자. 깨 좀 넣어주고. 이렇게 양념들을 섞어서 이제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물은 손끝으로 조물락조물락 해줘야지 이 속까지 간이 쏙 되거든요. 이렇게 양념들을 섞어서 이제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이 딱 맞네요. 간이 아주 딱 맞고. 그 치나물 향이 있죠. 향과 참기름과 섞여서 맛을 보니 정말 맛이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맛이 있는 치나물을 또 뚝딱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담아서 마무리는 그래도 깨를 하나 몇 개 뚝뚝 떨쳐주고.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오늘도 건강한 식사를 하셔서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